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 먹자! 요리를 하게 된다니! 좋았어! 좋았어! 수박도 있다! 오! 수박! 나는 짜장라면! 저는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나도 짜파게티! 저도 짜파게티 하나 먹을게요! 불고기 피자! 만두 먹을래? 저는 지금 당장 먹었어요! 브리또 닭강정 하나씩 할까? 좋아해요! 내가 딱 먹기 좋게 데워줄게! 여유롭게 했자! 이제 승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게임을 잘했기 때문에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지, 사실! 그리고 또 협의함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래형으로! 오늘 만든 요리는? 짜파게티! 오늘 짜파게티 아예! 파게티 파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리인데요! 원래 짜파게티 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버린다! 우리는 안 버려! 손 씻고! 손 씻고! 잘 보이니? 오! 이 카메라 따라와! 네? 오야, 이 카메라 따라와! 오, 진짜요? 우와! 아! 아! 누구야! 오야, 이 카메라 따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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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따라간다고요? 누가, 누가 하는 거야? 원격 조정하나? 아! 머리 박은 거야! 너무 아파! 그러면 저는... 영화 뭐 볼지 한번 찾아보자! 저희가 지금 영화를 정해야 되는데 영화 진짜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아! 나 너무 좋아! 나 공포 영화 보고 싶어! 어! 야! 우리 그거 볼래? 기담? 기담? 기담! 이 평점이 진짜 너무 재밌어! 무섭고, 기괴하고, 슬프고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거 보자! 내 인생 영화 중 최고! 아름다운 공포 영화 말이다! 그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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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칼은 조심해야 합니다! 악기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악기죠! 잘하고 계신가요? 가죽했네! 물! 물 잘해주셔야 해요! 가죽했니? 협의 형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닭다리를 튀김, 닭강조 튀기려고 해요! 기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1, 2분간 튀겨줘요! 푸시면 돼요! 푸시면 돼요! 이건 이제 사람이 조정하는데 목소리는 안 들리시겠지? 사람이 조정하는 건가? 오! 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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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른 너른 거에요! 오! 저거 대박이다! 달아! 오! 내가 둘이 먼저 먹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천천히 먹고 있어! 아니야, 이거는 예의가 어긋나요! 아니, 그냥 먹어! 아니, 내가 그거 하니 먹을게요! 아니, 제가 먹는 게 도움되는 거 같아! 닭강조 먹고 싶어요! 그거는 기다려! 그거는 기다리는 게 예의인 거 같아! 미니! 빨리 먹어! 뽀러워! 뽀러워! 뽀러워, 진짜 빨리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지 뭐 먹을게! 고unk해! 먹어요! 아, 추워 먹다니! 따뜻해! 뜨거워! 기름에 튀겨서 엄청 뜨거워! 조심해야 돼! 동두! 아무튼 아니, 먹어주세요! 당장 먹읍시다. 다 됐나 우리? 피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먹어야 뭔가 느낌이 좋아. 먹을 수 아니에요. 엄청 뜨거워요. 한입이 거의 다 먹었거든요. 가르는 식이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밥 2점씩 했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진짜 퀄리티 맛있다. 호비 형 안 먹어요? 지금 거의 다 했어. 빨리 와요. 근데 호비 형 진짜 호비 형 같은 사람이 좋은 거 같아. 헐 터지고 있어. 현맘. 현맘. 거의 짜파게티가 두 개 됐어요. 네. 괜찮아. 백승현이 형 올 때까지 안 먹겠대요. 제가 하나로 줄어드릴게요. 1분만 기다려. 나도 빨리 먹을 거. 다 됐지. 혹시 강점을 하나 좀. 남았어요. 남았어요. 고마워. 다 먹을게요. 2분만 더 매워. 고기만 더 매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가 힐링캠프가 이거 제목인데 힐링캠프에 맞게 지내고 있는 거 같아. 그렇죠. 나 지금. 근데 나는 힐링을 뭔가 진짜 생각하지 않아. 모글링이 있는데 딱 알맞게 온 거 같아. 우리끼리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올 때도 뭔가 산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 계속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 통기 쓰니까 좋다 진짜. 그냥 풍경이 너무 이쁘지 않냐. 다 나이스야. 뭔가 우리끼리 있으면 점심 잘 놀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물놀이 때 확신에 재밌게 잘 먹는 거 같아. 확실히. 진짜 찐텐이었어. 나 쫓길 때 진짜 진심이었어. 소랑이한테 나 이렇게 점심 먹었는데 저녁 뭐 먹지? 그러니까 나 지금 저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무조건 고기가 있을 거 같아. 저녁은 원래 고기지. 이거 뭐죠? 내가 먹을게. 점심 이렇게 간단히 먹었으니까 일단 저녁은요. 저녁은 우리가 해먹자. 맛있어. 좋아하게. 이렇게 해먹는 거 말고 진짜 요리를 해서. 그럼 너 두더야.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요리해볼게. 이거 컵라면으로 나중에 라면땅도 해먹을까? 야식 메뉴를. 나 라면땅 해볼게. 라면땅 맛있겠다. 라면땅 맛있겠다. 이게 뭐야? 라면 그. 그냥 라면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손을 씻고. 힐링이 이렇게 좋네. 창욱이. 좋다. 창욱이가 직접 파는 것도 먹어보네. 창욱이 형의 움직였다. 거의 3년 만이야. 나 해서 온 지가 3년이 안 돼. 너 운 지 2년. 아 그런가? 아 진짜. 형이 별대한 거 처음 봐요. 나도 처음 했다. 잘 울리는데요 형? 태운 거, 태운 거 아니야? 다시 불에 구워볼까? 응? 물, 물려 필요 없어? 여러분들, 렉스가. 저, 저, 저. 저, 저. 아, 이거. 죽었죠? 에이, 큰일 난다. 시작부터 큰일 난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탄내인가? 어, 야, 탄내 나는데? 어, 여기 달콤한 탄내 나는데. 어, 그러세요. 달고나. 달고나. 후라이팬 못 쓰는 거 아니지? 몰라, 돈 모아야 될 거 같아. 근데 돈을 모아야 할 거야. 와우. 아, 창업 프로. 창업 프로. 창업 먹어봐. 근데 약간. 생라면 같지 않아? 맛이 균일하진 않아. 그냥 이거 설탕 뿌려진 건가? 응, 뿌려. 이거 뜨겁다. 어, 맛있다. 커탕 좀 더 있어서 맛있어 보다. 어, 맛있는데? 이거 좀 줄이야. 이거까? 이거 나 본인이 만든 본인 취향 아니야. 난 아니야. 와, 진짜 맛있어. 치우는 거네. 펀치킨 꼭 좀 설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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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있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가야 돼. 너도 하고 있어. 어어! 왜? 내가 같이 하고 있어. 들어오니깐, 하고 있어. 밑에 이 자리. 8도 넘었어. 아. 아... 진짜 펀치야. 아, 아아! 아! 아, 잘못 때렸어. 아, 잘못 때렸어. 아, 한 명이 적게 넣으면 난 사는 거잖아.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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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로 가자! 잘한다. 잘 먹었습니다. 다들 스무 회. 준비도 하고 취진비도 하는 거. 아주 좋다. 너 때문에 여기가 돌아간다. 요리도 하고 새 돼지도 하는구만. 제가 또 새것이 떠오르는 샛별이죠? 그치. 네, 요양이 없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려요. 잘 때가? 나도 내려와. 야, 이거 진짜 정상이 중요한 거야. 거기에 하면 어떡해. 동행이는 진짜 집안일을 못하는 거 같아. 야, 야, 나 왜 열심히 해 진짜. 야, 너가 할 말이 아니야. 너, 너 진짜 봐봐. 너희 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야, 전 열심히 하라고 하죠. 얘들아. 조금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안녕. 안녕. 안녕, 형. 안녕. 안 뭐 받아돼 있어요. 안 뭐 받아랬어. 바주가. 너무 좋다. 아, 뭐. 바로 여기가 볼까? 아, 근데 블라인드가? 저 역시 여기 공평화는 블라인드. 어! 아, 뭐야! 많이 어두워진다. 굿굿! 길이 길이! 공포영화를, 공포영화를 필링을 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 나도 그거. 소리를 말도 안 되게 올려볼까? 우리 좀 많이 집중하게? 맞아. 봐라, 왜냐면 공포영화 보는 거 1년 만이야. 전혀 넘었기. 한 년 넘었네. 2007년, 내가 몇 살 때지? 6살. 전혀 도롯이. 벌써 벌써 무서워. 글자 채부터 무서워. 뭐야? 실험하는 방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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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싫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아 진짜 아쉬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게.. 가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다들 놀라겠어 참겠다, 좋네 왜 이렇게 놀라지? 네 옆에 있으면 귀 터질 것 같아 귀 막고 있을 것 같아 온전히 집중하셔야죠 온전히 집중하셔야죠 오구구구구 무섭겠다, 어떡해 왜? 그만 찔러 너랑 같이 흡입해 조심히 가지 마 조심히 가지 마 너랑 같이 봐져 자고 오는 싶은데 봐, 봐긴 봐야겠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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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 머리 트이지 않냐? 누구야? 그거라, 그거라. 뭔데? 이거 누가 내 거야, 누가 내 거야. 공평화가 뒤진다고. 아, 저 호소하고. 대체인데? 뭐야? 뭐야? 공평화가 진짜 유명한 장면인데? 아, 이거 이 거구나. 아, 이거, 이거. 야. 뭐야, 뭐야, 내가. 아, 뭐야, 그만 좀 해. 조시아, 한 번, 한 번. 소리 한 번 안 질러 볼게요. 한 번 같이 공부하고 오기 피곤했어. 약간 이런 점. 약간 희그린을 잘 어울리지 않아? 약간 희그린을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무슨 차에 치이나? 아까 나한테. 왜 이렇게 나약해지면 안 된다고? 그래, 이게 내가 했다고. 잠이 다 깼어, 공평화가. 아, 네가 보다 나아. 아, 이거. 저 분이, 저 분이 뭐예요? 잘 샀니? 뭐지? 저 분이 뭐하고 있어요? 나 붓기 빼려고. 어, 붓기 빼는 거 틱 좀 알려주세요. 아니, 붓기 빼는 사람 아니에요. 저. 붓기 빼는 틱 좀 알려주세요. 저도 본 건데. 붓배사. 붓배사. 어, 그냥 뼈살이. 저거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백 번씩 멈추는 거 같아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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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에게 나트륨 이런 거 상관없어. 오늘 먹고 싶은 거야. 다 웃기면 돼, 저거? 응, 다 웃기죠. 잘게 다진 마늘 만들어줘. 파랑 마늘. 중간장 한 큰술 준비 완료. 설탕 한 작은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아, 텁텁텁. 야, 이거 접시 묶이야. 와, 완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네. 요리 텐션. 형. 뭐, 뭐였어요? 치킨, 파핀. 아, 매워. 진짜로. 아, 매워. 아, 매워. 진짜로. 아, 매워. 진짜로. 진짜로. 눈, 수리, 수리, 수리. 아, 나 어떻게? 시신타임? 아, 심지어. 아, 나아. 아하. 아하하. 진짜 좋은 사람들을 전 주변에 가서 다행히.. 안녕하세요. 제가 공연을 일광역 중입니다. 아! 돼지! 저리 다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생홍이 형 준비해. 간다, 너. 야,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러기 앉아! 졸라가. 엉덩이 산타가 없으면 좋지도 않네. 시원하게 수업 제거에 쓰신 것 같아요. 시원하게 팀의 전통하는 동네. 프린세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